데뷔 어떻게 해? 촬영야 어떻게 진행해줘 천지의 저건! 이거! 지찬의 요거!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사실 저번에 저희가 뽑았잖아요 그거를 이제 이렇게 중국 음식을 같이 먹기로 뽑았었는데 핫사스 키비 딥댓! 벌써 힘들어 그걸 먹을 생각을 하니 넌 또 그냥 아휴 진짜 핫사스 홍보하기 위해서 모든 게 할 수 있어 최선을 다해야지 눈에 눈물 난다 그 정도야 그래서 우리 이번 뽑은 거에 중국 음식 먹기였잖아 네 그래서 한번 먹어볼까? 이건 이제 볶음밥 그리고 밥하고 이게 허거래 허거래 약간 샤브샤브 같기도 하고 이건 마라샹구 아니야? 이게 뭐야? 이게 탕수육 아니야? 이건 뭐야? 이거는 오이 오이네 오이인데요 이렇게 앞에 소스들 있잖아 각종 소스들 그래서 이제 우리 소스 한번 만들어보자 이거 좋아 이거 짱이야 이거는 간장육밥 이거 간장 이거 약간 탕수육 찍어먹을 때 쓰는 거고 그 땅콩소스 이거는 그 굴소스 마라샹? 굴소스 오케이 나 이제 만들어 볼게요 나 진짜 나 이런 거 진짜 장난치잖아 진짜 너무 잘해 옛날에 허거집 갔을 때 네가 만들어 줬었잖아 소스 같은 거 어 간장 좀 넣어주고 흘리지 말고 좀 가까이 그릇을 대고 뭐? 들어봐 천지 오랜만이잖아 그래서 오랜만에 널 좀 놀려야지 오랜만인데 기회 잡아야지 사람은 기회 잡을 줄 알아야 돼 가만 가만 맛볼게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그러면 내가 한번 만들어 볼게 응 그렇게 만든 게 아니야 천러야 그래 보여줘지 이거부터 넣어야지 나 센스 없다 진짜 천러 노래 불러줘 일단 먹고 있을게 그래 뭐 듣고 싶어? 레인보우 꿈 안에 다시 새롭게 시작될 이야기 나 이거 런준이 형 하는 거 봤거든 이렇게 뜯더라고 나쁘지 않네 바삭바삭하네 참기름 어느 정도 넣어야 되지? 이거를 간장을 넣어야 되나? 야 냄새 대박 빨리 먹고 싶다 아 진짜 맛있겠다 저는 소스 만드는 거 맨날 기분 따라 달라요 그게 맞지 사실 그게 진짜 장인이야 응 그래서 기분 아플 때 진짜 맛없게 만들어 어때? 아무 맛도 안 나 아무 맛 안 나 아무 맛 안 나 아무 맛 안 나? 물이야? 어 거의 마실래? 먹자 자 잘 먹겠습니다 잘 먹는 거고 미쳤어 야 이거 너 먹어볼래? 나 너보다 잘 만든 거 같아 나쁘지 않네 좋다 이거 너를 하나 이기는 거 잘하는데 먹어 먹어 엥서트 따야지 그래서 찍은 거야 엄마 먹어봐 보여줄게요 응 나 약간 떨리는데 야 가까이 보지 마 야 아까 그렇게 안 먹었잖아 나 먹고 오겠어 이렇게 있잖아 지금 후라이팬 굴 나오는 거 하나 주면 섞을 수 있어 그리고 섞어서 엄청 맛있게 할 수 있어 한 가지 약간 걱정되는 거는 이렇게 먹기만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 이런 거는 감 없어 진짜 간혹가 편하게 하는 게 맞는 건가? 응 편하게 너비 고기 하나 일부러 뭐 하려고 하면 더 안 나와 설득 당했어 알잖아 응 핫소스를 부으는 신이 있었는데 이렇게 부었는데 이렇게 부었는데 진짜 이게 한 이만큼이 눈에 탁 달라붙어가지고 진짜 신기하긴 했어 그때 한 10분 동안 안약 넣고 휴지를 계속 닦고 물을 하고 진짜 고통스러웠어 성찬이가 핫소스를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아 진짜? 노래 좋아해 아니면 이 소스가 좋아해? 소스를 진짜 좋아해 소스를 좋아해 그런 관심 없어 핫소스가 만능 소스거든 사실 라면 소스 같은 건데 항상 궁금했던 조합이 있긴 했어 이거 하고 이거 우와 맛없겠다 괜찮을 거 같아 괜찮을 거 같아? 응 됐어 이거야 우와 아 나 이거 그때 그 소스야 내 눈 안에 들어갔던 그 소스 그냥 핫소스잖아 이거 봐요 진짜 거짓말잖아 먹어봐 진짜 진짜 먹어봐 괜찮아? 나 뼈 안 돼 너 진짜 입맛 특이하구나 이게 괜찮다고? 음 핫소스 근데 우리 노래가 핫소스가 아니라 진짜 매력 있어 맛이 매력 있어 피자나 치킨, 햄버거에도 다 매력 있긴 해 어 약간 나중에 눈물 연기 같은 거 할 때 잘 어울리겠다 진짜 슬퍼야 잘 나오지 이렇게 이렇게 이거 먹으면 너무 인위적이야 울면서 자 이제 다음에 또 뭐 할지 정해야 되잖아요 다음 편 뽑을까? 뽑죠 왜 설레 이거 이렇게 덜 봐 아 봐봐 한 번 이렇게 까는 거야 아 안 됐네 너 세 번 아니 나 제대로 안 했는데 야야야 어디서 어디서 꼼수야 두 번 한 번 해봐 나 건드리네 내 생각 여기 보여줘? 응 보여줘? 완전 꽉 깎이 진짜 조금 풀까? 살짝만 풀까? 네 너는 나한테 안 돼 안 되네 인정해 이런 거 이런 거 그냥 인정해 이제 우리 다음 편 거 이제 뽑아야 되긴 한데 이게 지금 나는 이제 뭐 활동적인 거 하고 싶어 앉아서 뭐 하는 게 이제 그만하네 나 좀 뭐 활동적인 거 하고 싶어 그래 그래 좀 움직이고 싶어 난 너무 활동적인 사람이라 우리 한 명씩 하나 뽑고 그래 약간 옛날에 소풍 했던 그것들 좋았나? 라면 먹고 깨질 거 같아 안 깨져 낚시하기 좋다 이거 완벽한데 스케일 커지잖아 그러면 좋지 뭐야 뭐야 봐봐 챌린지? 트렌드 한 많은 챌린지 하는 거 많은 챌린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번 우리 엔조이 커플이랑 한 거 와우 그거 그거 찢었잖아 그런 것들 근데 나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요즘 틱톡 좀 하고 싶어 우리가 좀 우리가 재밌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거 하자 재밌게 찍어야 보는 사람 더 많잖아 보는 사람 많으면 우리 좋아하는 사람 더 많잖아 아니 보는 사람 많으면 우리 좋아하는 사람 더 많잖아 우리 좋아하는 사람 많으면 좋잖아 그렇지 그래서 챌린지 하자 그러면 제대로? 낚시는 별로야? 나 둘 다 할 수 있어 난 낚시 진짜 하고 싶어 그럼 솔직히 그럼 챌린지를 하자 막 챌린지 한 10개? 10개 골라서 진짜 성의있게 재밌게 하자 우리가 뭐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유명한 거 제대로 따라할 수도 있으니까 그걸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맞아 제대로 해야 돼 제대로 해야 돼 진짜 망가질 땐 제대로 망가지는 거야 응 우리 진짜 제대로 우리 이미지 버리고 제대로 하는 거야 진짜로 그냥 그래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해볼 수 있다고 우리가 살려주자 제대로 해보자 진짜로 우리가 그다음에 다음 편에 챌린지로 빠를 실내 한번 여러분한테 좋은 챌린지 진짜 열심히 해보자 보여드리도록 나는 할 수 있어 자 그럼 이제 다음에 또 챌린지로 돌아오겠습니다 챌린지 하기로 현지에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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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히 다음에 봐요 편지에 이것 저것 안녕 안녕 멍 때려도 지루해 심심하니까 너나 빨리 나와 아직 출발 안 한 건 안타니까